고향이라는 책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가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 길과 같아서 사실은 땅 위에는 본래 길이 없으면서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즉 이 말은 많은 사람이 걸어가면 없던 길도 생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미래에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의지를 길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에 비유한 내용이죠 또 이번 주 말씀처럼 그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그래도 섬에는 희망 종교에 충실한 신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힘들었던 우리 민족의 민족사를 비유하는 내용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동족상자의 비극을 겪고 굶주림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마저도 없었다면 무엇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희망의 끈이 바로 그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도는 어떻게 보면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희망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래도는 희망은 실현 여부를 떠나서 하나의 미덕으로 작용하는 그런 불확실성이다 또 한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혹여는 백도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영도 될 수가 있는 불완전함이 희망이요 그래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희망과 소망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희망은 주체가 사람인 반면에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성삼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100% 성취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 즉 이 소망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희망의지 희망사항 희망고문이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버리십니다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땅에 거룩한 길을 만들어버리시죠 그러면서 새일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빈곳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져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현장을 제대로 보고 진단하고 황금어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올바른 관점 올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올바른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영적 분별력을 통한 이 올바른 관점입니다 관점의 뜻이 무엇인가 보고 생각하는 태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관점이라는 것은 깨닫는 은혜의 관점 생명 살리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많이 붙잡고 있는 서밋이라는 단어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세굴라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장세기 3장 나중심사상과 싸워 승리하는 가장 가치 있는 보석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요 서밋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세굴라를 소유된 백성이다 또 신명기에서는 보배로운 백성이고 말라기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서밋이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인생관 썸이 붙잡고 정체성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관은 치유입니다 장세기 6장의 물질 중심에서 이제는 로마스 12장 1절로 2절의 삶의 중심의 예배로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요 가치관이 있는가 하면 세계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2, 3, 7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이 아닌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생육, 번성,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올바른 관점 갖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에게 큰 믿음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겠죠 바로 성삼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분 권세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웨임메이커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또한 하늘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미라클 워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겠죠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영적 존재로 영적 서밋이라는 보좌의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잘 알고 있는 장세길장 27절 28절입니다 바로 이렇게 왕권 하나님의 그 왕권을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위임 왕권을 주셨어요 그 결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원래 인간이 살았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장교된 겁니다 바로 희락이라고 합니다 10편 16편 11절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다라고 희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오늘 참 충만했어요 뭐가요? 기쁨과 즐거움이 그래서 정말 희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희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 농락 가운데 인간은 장세기 3장 6장 11절 타락을 하게 되고 또한 사도행제 13장 16장 19장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쾌락 가운데 쾌락이 즐거움인 줄 알고 쾌락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풀신자 6가지 상태가 얼마가 되어버리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끝내는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추락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극류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일 것입니다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바로 프라미스 키퍼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얻는 믿음 하늘 보자의 능력과 축복을 믿는 믿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딱 요약하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대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바로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관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 빈 곳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절대 비밀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 곳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진 곳이 됩니다 또한 재앙이 많고 죽어가는 곳이 되는 거죠 바로 관심 밖에 있어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랑이 바로 빈 곳입니다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허무함에 우울해하는 그 마음을 가진 소유자들 바로 우리의 빈 곳일 겁니다 그거보다 더한 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인생이 하나님 떠나 흑암 세계에 이제는 버려진 자로 혼동과 콩어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들 참 우리 주위에 또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빈 곳입니다 그러면 왜 무엇이 없어 이렇게 빈 곳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 말려야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당연히 없는 것이죠 요한봉 구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장애를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장애인 빈 곳이 됐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십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말씀이 없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당연히 그곳이 빈 곳이고 버려진 곳 재앙이 임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찾은 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현장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그 현장에 빌립 집사가 찾아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선포하죠 그 죽어가는 현장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 강단의 흐름 속에 내가 함께 합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만약에 없다면 그 성도님은 빈 곳입니다 있는데 전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민 사상에 쌓여있는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피값을 찾는다 라고 분명히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 곳이 우리 주위를 넘어 2, 3, 7 모든 민족에게 5천 종족에게 퍼져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빈 곳을 찾아 만족하게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너무 행복해하는 복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빈 곳을 찾고 살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2, 3, 7 빈 곳 현장입니다 마태본 15장 22절은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이세자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가 믿음대로 됩니다 나를 넘어서는 믿음 여기에서 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믿음으로 온전히 한 그러한 복음 가진 모성의 본을 보여준 그러한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사상은 선민 사상입니다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 가지고 방치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하시는 선택과 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이 함에도 사명을 충실히 감당치 못함으로 그 현장은 빈 곳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이방 여자 주님을 찾아와 간청을 하지만 우리 주님도 야속하시지 또 참으로 철저하게 실망스럽고 분노를 자아내는 개 취급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은 자기를 뛰어넘습니다 스스로 나는 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정도의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존심 상관없습니다 전부를 다 던져버립니다 이에 여자여 네 믿음이 그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세계의 빈 곳 2, 3, 7 빈 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방 여자의 믿음이 사탄의 나라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딸을 살려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일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를 않습니다 매달려 있다 보니까 죽어야 되는데 매달려 있다 보니까 힘쓰고 애쓰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버리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또 종로를 시킵니다 끝까지 이걸 붙잡고 속이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빈 곳 현장이 어디입니까? 장애인 빈 곳 현장입니다 주님은 이 빈 곳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30절 말씀처럼 큰 무리가 수많은 장애인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은 모든 세포, 조직,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빈 곳 현장에 들어가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수많은 장애인 병자들이 버려진 그 빈 곳 그곳에 영적 의사가 필요한 현장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은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여 버려진 곳 아무도 가지 않아서 비어있는 그곳 바로 버려진 현장입니다 심지어 재앙지대로 드러나버리는 그러한 참혹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빈 곳을 그리스도 빛의 영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명이오 소명이오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를 영적 의사로 참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코로나니까 핑계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핑계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잃어버린 현장을 찾아갈 너무나도 귀한 역발상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2, 3, 7 빈 곳 장애인 치유빈 곳을 찾아가서 만족히 채우시는 영적 의사여 절대 제자가 다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시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바리자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보고 걷고 온전하게 되는 절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절대 비밀을 말하고자 합니다 바로 절대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절대 비밀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새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절대 비밀이 무엇인가 성경 66권의 주된 흐름 7가지를 절대 비밀이라고 합니다 바로 언약의 흐름이 절대 비밀입니다 이 절대 비밀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절대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 비밀은 세계를 바꾸는 흐름이요 평생을 좌우하는 답이 바로 절대 비밀입니다 이 절대 비밀은 항상 누릴 보좌의 비밀입니다 또한 보좌의 문 7가지가 바로 절대 비밀입니다 절대 비밀이지만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삼의 하나님은 보좌의 이 비밀을 누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에게 성삼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온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살아남는 비밀 열 가지를 계속해서 강단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열 가지 비밀이 되고 보화가 되는 그러한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걱정 염려 아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발판 열 가지 신앙발판 열 가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안 들었습니까? 이제는 들으려고 연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독립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또 어떤 경우와도 이기는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구인승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동답 받습니다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완벽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는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바로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디에 가서도 살아남는 아홉 가지 흐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정복하고 내가 있는 현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아홉 가지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1, 3, 8로 시작되는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는 이 모든 것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통되어지고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 절대 비밀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보좌의 힘을 누리는 성막과 예배라고 또 말씀이 이렇게 선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일곱 가지가 성명 66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일곱 가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절대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전부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두 번째 절대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디에서든지 살아남는 열 가지 비밀 보화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갖춰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열 가지를 잠깐 잠깐 볼 건데 아 내가 놓친 부분이 이것이구나 그렇다면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 꼭 내 것으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독립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오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를 정상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독립입니다 그래서 요한 3사 1장 2정도 내 영혼이 잘 된 것이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죠 현실 상황 관계없습니다 더 악조건일 때 내 영적 상태는 최고를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어떠한 독립을 이야기합니까 고립된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완전 고립되었는데 나는 영적으로 독립되어졌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의 시기 가운데 고립되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노예로 고립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때마다 영적 독립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형통한 자의 그런 독립된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영적 독립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장애인 현장에서 이 독립과 자립은 어떻게 보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경증 장애인은 그나마 낫지만 또 배경이 있는 그러한 가정은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지만 중증 자녀를 둔 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 키울 때도 문제지만 성인이 될 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독립의 난제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부모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자녀가 부모보다 나보다 하루 앞서가기를 기도하는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분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막막하죠 그런데 이러한 완전 고립 속에서 영적 독립된 그리스도 이 하나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에 아무리 완전 고립돼 있어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싸고 있어도 우리는 영적 독립된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야만 하는 현실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 영적 사실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백세라는 노인입니다 네 씨로 말려 아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 사실 앞에서 이 열국의 아비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역발상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는 틀에 완전히 갇혀 있죠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 이것이 역발상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중간이라도 가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을 최고의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완전히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노예인 줄 알았더니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인 줄 알았더니 썸이신 거죠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또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속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기에 또 연연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속에서 나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역발상이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돌아보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역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융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융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발상이죠 마태봉 5장 산상수원에서 역발상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께서 하십니다 너희들이 받은 복? 좋아하지? 그거 복 아니다 진짜 복은 이거다 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계속해서 핍박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역발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내병변 장인에게 참 감사하게도 내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내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완전히 예수님 앞에 분명히 가야 되는데 그래야 나올 수 있는데 회복될 수 있는데 치유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의 그 담에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역발상이 뭡니까 지궁을 뚫어버리는 역발상입니다 우리는 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규칙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이 역발상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너지입니다 시너지는 함께하고 에너지의 합성이 시너지입니다 바로 시너지의 효과 상승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성경에서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시너지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합니다 두 사람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또 이야기도 하죠 바로 살리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살리는 쪽으로 늘 결정하고 살리는 쪽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너지입니다 저는 전문교회위원회 전문사회위원회 11기관 이렇게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기관 11기관은 다 독특합니다 또 강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성도 있지만 다양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날은 이곳에서 2시에 예술인전문교회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딘가 조직을 나름대로 갖춰있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그런 조직의 기관들도 있습니다 시너지가 뭘까요? 그 빈 곳에 내가 함께 함으로 말면 아마 우리 하나님은 시너지 효과 상승효과를 이룬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면 맞설 수 있습니다 세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 아닙니다 내가 함께 했을 때 더불어 함께 상승해 그런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장세기 12장 3절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이 현장에 들어가서 살리는 나도 살아나는 이런 응답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위기입니다 위태할 위자 기회 기자입니다 위태하지만 기회라는 겁니다 고난과 위기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다 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위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이 위대한 신한항인들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고 시너지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다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로는 시너지가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이 자신은 어떻습니까? 왕의 자질이 검증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위기,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 기회입니다 지금 위기시대라고 합니다 오금 붙잡은 절대 비밀을 깨달은 우리 모두는 참으로 행복한 기회의 시간표일 겁니다 여섯 번째는 무경쟁입니다 경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만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갈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경쟁하지 말라는데 누리라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것이 무경쟁입니다 장세기 26장 이삭입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WIO 응답을 온전히 누린 게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양보해버립니다 줄 거 다 줬는데도 싸우지 않고 늘 이기는 사람의 모델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대진표를 바꾸는 것 이것이 무경쟁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진표를 바꾸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재창조입니다 이 재창조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O-U-R-S 라고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바로 재창조가 뭡니까?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재창조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참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정말 이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참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재창조 시스템 가운데 있으면 뭡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따라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보건문화 또한 그러한 콘텐츠 이것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루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사 1장 5절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로 갈렙은 언약성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분명히 내가 가질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내 나이 85세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요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이거를 내가 정복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고 문화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라고 재창조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서밋입니다 서밋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왕이 최고고 대통령이 최고다 할지 모르지만 왕위의 영적 서밋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10편 103편 19절은 여하께서 그의 보자를 하늘에서 오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다스리시는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 중에 서밋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아홉 번째는 황무지 노바디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황무지다 노바디 현장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곳에서 분명한 장미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노바디 현장입니다 이 노바디 현장 비어있고 버려져 있고 죽어있는 이 현장을 황금어장으로 바꾸는 그게 바로 서밋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최고 서밋이니 예수님이 낙고천한 이 현장에 직접 오셔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내가 서밋이라면 이 낙고천한 현장에 내가 가야 될 것이고 그곳에서 서밋에 응답을 누려라 라고 몸소 보여주신 그 노바디 현장을 서밋으로 누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왜입니다 바로 절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는 묻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왜 듣게 하셨을까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장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왜입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 가운데 왜 를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나왔을 것이고 여기에서 힘을 얻었을 것이고 참으로 서밋의 응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왜 하나만 끝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 여정을 허락하시는가 왜 최고의 절대 이유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빈곳 현장을 살리는 이 절대 비밀이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맡도록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역발상에서 결론으로 빼놓은 게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했을 때 나의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문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마태군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내 문제 속에서 고통받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하고 하나님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필요와 내 소원이 분명히 있듯이 하나님께도 필요가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강단을 통한 하나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고 풀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바로 본당한당과 237나라 보고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 방향이 있습니까 바로 포스트 무버 일구자 미리 드리기라는 실천 방향을 놓고 우리가 역동성 있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내가 그 내 마음을 들이면서 정말 우리 예원강단의 세계보고마를 향한 237나라 보고마를 향한 시너지를 내가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장 예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한 이제 사천 말씀 운동을 줌으로 하기도 하고 또 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필요와 소원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절대제자 최고의 썸이 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권합니다